안녕하세요 모듬치소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0일 이번 영상에서는 모틀리풀에서 나온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는 전기차 주식의 빙사는 일각일 뿐이다 라는 기사를 읽어보고 이 세 업체들 말고도 투자할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전기차 투자에 대한 시야를 넓혀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전기차 회사와 새롭게 재편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혼합되어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루시드와 리비안은 흥미로운 전기차 신규 진입자입니다. 테슬라의 사업 성공은 따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포도와 차지포인트의 장점을 관과해서는 안됩니다. 문물입니다. 매달 한 전통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에 투자함으로써 탄소 절감에 눈에 띄는 과감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기차 분야의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와 루시드, 리비안을 포함하여 많은 신규 진입자들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오직 테슬라만이 투자 기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전기차 산업은 예전보다 훨씬 더 경쟁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엄청난 경쟁의 어지러움에서 어떻게 길을 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면 이 기사를 잘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루시드, 리비안의 소식과 무엇이 테슬라를 독특하게 만들었는지 나왔고, 지금 다른 투자 아이디어들을 고려해봅시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루시드와 리비안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둘은 현금이 많고 기술력이 대단하며 산업을 결환시킬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나게 비싼 주식입니다. 루시드 경쟁 우위는 컴팩트한 구성으로 빠른 충전과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루시드 배터리 효율은 킬로와트 아워당 4.5마일이며, 이는 테슬라의 모델 S와 다른 럭셔리 세단은 킬로와트 아워당 4마일보다 앞섭니다. 루시드 주식은 주요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2021년의 자동차 중 최고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초창기 주행 범위와 마력 예측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국 EPA는 예상했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520마일과 934마력일 것이라고 이상으로 등급을 매겼고, 에어드림 후 컨퍼먼스 버전은 1회 주행 거리 471마일이고 1111마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루시드가 전기차계에서 진지하게 보여지는 요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루시드는 차량 제조 능력을 증가시켰고, 17,000대의 에어라인의 예약을 받았으며, 2022년에 저가형 에어버전을 출시하면서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루시드와 마찬가지로 리비아는 기존 생산 능력이 크고, 향후 몇 년 동안 확장할 계획이며,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벤, 트럭, 그리고 SUV 시장을 결환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납품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리비아인이 예상한 것보다 납품 수량이 낮았죠. 다만, 좋은 점은 R1T 트럭의 사전 예약 물량이 7만 1000대를 넘어섰다는 점인데, 이는 R1S 예약 물량과 아마존의 사전 예약 물량 10만 대보다 더 많다는 점입니다. 리비아는 모터트렌드 2022 올해의 트럭상을 받았고, 루시드는 모터트렌드 2022 올해의 자동차상을 받았습니다. 두 회사 중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새로운 업체가 진입함에 따라 기술이 뒷받침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며, 언젠가는 지속적인 긍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과 수익을 달성할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업계에서 위험이 가장 높은 옵션 중 하나입니다. 제왕은 세력과는 길이 멀다. 루시데나 리비앙과 같은 회사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차세대 테슬라라는 생각은 의심스럽습니다. 테슬라는 이 산업의 선두주자이고,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사로 남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퍼스트모버의 이점, 놀라운 기술, 수년간의 실수와 일을 통해 배움으로 인해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테슬라는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실제 이익으로 전환시킵니다. 테슬라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부분은 성장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테슬라와 반대로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테슬라가 무서운 속도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목은 덜 받지만 잠재력은 큽니다. 전기차 산업은 새로운 자동차 회사나 테슬라가 커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루시드와 리비아는 또한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전통적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이 회사들은 신규 진입자들이 자기네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시장 점유율을 먹어치우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진정한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최고 역할을 해온 전통 자동차 회사는 포드입니다. 포드 주식이 2021년에 2배 이상 증가하여 올해 루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실적이 좋은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은 전기 트럭 산업을 지배하고 전기 SUV에서 경쟁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곧 테네시와 켄터키에 있는 새로운 초대형 공장에서 자체 배터리를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북미 최대 레벨 2, 240V 충전 네트워크인 철징포인트와 같은 인프라 기업을 통해서입니다. 레벨 3 DC 급속 충전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전기 구독 사업 후 수익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철징포인트의 성장과 수익성 향상이 매력적이지만 일부 투자자는 전기차 충전 주식 바스켓에 들고 가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기차만 생각하지 말고 충전 네트워크의 성장도 전기차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거니까 철징포인트에 대한 투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었네요. 넓게 보고 큰 그림에 집중해 봅시다. 진정한 수익은 한 회사가 한 분기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해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회사가 산업 패러다임을 정의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회사는 또다시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동차 산업은 10년 후 지금과 훨씬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투자자의 임무는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를 결정하고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본 투입을 하지 않는 회사는 피하는 것입니다. 루시드와 같은 전기차 주식이 오늘날의 고급 세단의 제조업체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 리비안이 지프 사업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또 빼앗아 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포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해서 세계 트럭 시장을 더욱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차지 포인트는 북미와 유럽 전역으로 입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그 중 누가 승리할 것인지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능가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청양가스나 수소와 같은 다른 운송연료도 상용 및 승용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지 안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마도 전기차 주식들을 투자 바스켓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각화를 통해서 한 회사가 장기적인 승자로 판명될 경우 상승 기회를 놓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사가 끝났는데요. 일단 제가 번역을 읽으면서 좀 발음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그냥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이런 유명한 전기차 뿐만이 아니고 전통 강자들, 포드도 있고 충전 네트워크도 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을 투자 리스트에 같이 넣고 가다가 앞으로 장기적인 승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지난번 영상 2022 전기차 매수 전략이라는 영상에서 몇 가지 전기차 매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루시드와 테슬라의 자금의 50%를 넣는 방법 두 번째는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니오 이런 잠재적인 회사들에게 같은 비율로 투입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 업체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승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승자가 나오면 그때 1등에 투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또 특이한 점은 이런 인프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하자고 한 거죠. 자 이 기사에서 나왔던 포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포드의 차트는 올해 2021년 거의 9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거의 10달러였네요. 현재는 20달러까지 왔으니까 두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말한 전통적 강좌, 차량 제조업체도 새로운 신생 전기차 회사,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독차지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는다. 이게 이 주식의 성장이 이런 경향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